안녕하세요. T1원딜 구마요시 이민영입니다. 일단은 최소한 이번 월즈까지는 길러보고 싶었고 네.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? 제가 오늘 오기 전에 펌을 했었는데 그때 미용사 쌤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을 거라고 월즈 동안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까지 길진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냥 뭐 웬만하면 게임 이야기는 터치를 잘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가족끼리 할 수 있는 이야기나 평범한 응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둥이랑 마지막 인사할 때 둥이가 현관까지 나와 있었는데 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좀 짠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마음이 슬펐습니다. 플레임 봤을 때 조금 뭐 진이나 징크스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좋아하는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는 메타인 것 같습니다. 일단은 그 전에 좀 운동을 꾸준히 해놓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가서도 그냥 뭐 잘 먹고 잘 자고 항상 컨디션 유지하는 거는 뻔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걸 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거는 좀 월즈 하면서 찾아가는 것 같고요. 저희야 항상 좀 더 많은 픽들을 준비해서 다전제에서 좀 유리함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롤드컵에서 사실 뭐 다 이기고 싶은 상대인 것 같고 누구를 만나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뭐 세레모니를 딱히 준비해서 간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날 그때 좀 기분에 따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워낙 한 지 오래돼가지고 100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그냥 잘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저희 이번에 월즈 파이팅 해가지고 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팅!